윤석열 대통령이 조 기자, 지금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1년이 좀 채 안 됐는데 벌써 두 정상 간의 만남이 몇 번째라고요? 네, 이번이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 그만큼 여섯 번째라고 한다면 그래서일까요? 두 정상이 만날 때 예전보다 좀 격이 없어 보이는 것도 있었던 것 같고 조 기자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양 정상은 이번에 한국 참전비, 기념비에 같이 이제 헌화를 하면서 일정을 시작을 했는데요. 당시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의 등을 이렇게 만지면서 친근감을 표시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강 교수님, 지금 제가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윤 대통령 취임이 이제 1년이 채 안 된 상황에서 한미 정상이 이번 정상회담까지 해서 여섯 번을 만났다. 그동안하고 비교했을 때 만남의 횟수가 많은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상당히 많은 거죠. 상당히 많은 겁니까? 네, 네.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나서 인도태평양 전략에서의 중요한 역할 부여를 계속 강조를 했었고 그러면서 다양한 데 많이 윤 대통령을 초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나토웨이까지 초청을 했으니까 그런데 갈 때마다 가서 다 만났고요. 아세안이라든가 G20 회담 이런 데서도 계속 만나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친근감이 쌓일 수밖에 없고 사실 정상이 1년 만에 6번 만나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같은 1년 만에 같은 정상이 6번을 만난다. 이거는 절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짧은 기간에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고 실제로 그런 결과들이 이런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타났다. 이렇게 보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한미가 밀착하는 행보를 보이면서 아무래도 중국과 러시아의 속내가 좀 복잡할 것 같은데요. 중국은 일단 미국이 아시아 지역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좀 높일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최근에 신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거든요. 당초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의 우방국인 중국과의 대화를 끊임없이 요구를 하긴 했었습니다만 중국은 그동안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공식적으로는 중립이라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러시아의 입장에 좀 동조하는 모습을 보여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시점에 맞춰서 관객 개선에 나서면서 그 배경에도 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우리 조 기자가 중국 얘기를 해서 말인데요. 우리 또 강 교수님은 미국 전문가이시기도 하면서 또 중국 전문가시니까 정재호 주중대사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연내 방한을 기대한다. 이런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 외교부가 반응하기를 제공할 소식이 없다. 제공할 소식이 없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번 한미 정상회 회담에 대한 중국의 불만이 표시됐다. 이런 해석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당연히 그런 게 있죠. 특히 중국이 가장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대만 해연 문제 얘기했을 때 여러 가지 외교부 대변인이나 이런 사람들도 말 참견하지 마라. 말 참견하지 마라. 진강 외교부장 같은 경우도 일국의 대통령이 한 말을 불에 잘못 건드리면 불에 타 죽는다. 이런 얘기까지 했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정재호 대사가 사실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14년 7월에 방한하고 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어요. 언제가 마지막이라고요? 2014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거의 9년 전이네요. 그런데 우리 대통령들은 그동안 여러 번 가서 만났단 말이죠. 그렇다면 외교적 관례상 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한을 해야 되는 때인 거죠. 그런데 계속해서 중국은 그동안 특사를 보내거나 외교장관이나 특히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지금 이제 은퇴했습니다마는 왕치산 국가 부수석이 특사로 와서 또 윤 대통령의 방중을 초청했단 말이죠. 그때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시 주석이 먼저 오시는 게 맞지 않냐. 그런데 왜 못 오냐 하면 사실 정상회담은 주고받을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국은 사드 문제가 아직 안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드가 배치되어 있는데 온다면 사드 문제를 용인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드 환경평가가 끝나서 8월에 결과가 나오는데 그거에 따라서 또 어디로 이게 움직일지 모르는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입장에서는 내가 가서 자칫하면 사드를 용인하는 형태가 돼버리면 한국은 마땅하게 거기에 대해서 줄 게 없는 이런 상황에서 오지 않겠다.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소식이 없다. 제공할 소식이 없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답할 게 없다라고 묵살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는 거고 마침 지금 바이든 윤석열 회담이 진행이 되고 있는 이 시기니까 더 좀 냉랭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분 뒤에 공동 기자회견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초의 일정표보다 기자회견이 1시간 늦게 시작이 되게 된 것이죠. 아까 우리 강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상회담이 끝났고 정상들이 발표한 문구라든지 그런 것들을 세밀하게 점검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인수 회담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인수 회담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다시 한번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통령님, 나의 친구이신 대통령님, 70년 동맹을, 함께 오늘 축하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이저나와 대통령이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한 자유세계의 한 나라의 안보는 파트너들의 안보에 탈레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동맹은 우리한테 갇히는 어떠한 도전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강한 파트너들입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동맹은 인도의 합형렬에 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 안보와 번영의 핵심 추리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민주주의의 가치를 변호하는 데서도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최하는 것에서도 볼 수 있고, 또한 러시아의 침동을 받아서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우크라인을 도와주는 데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동맹은 북한이 진정을 보조하는 와중에 동맹의 협력이 더욱더 배가 되는 것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동맹을 원해서 경제 협력도 더욱 더 증강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미국에서 20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경기 자동차와 밧데리, 그리고 태양열, 또한 반도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미래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반대하고 원칙이 있는 일본과의 외교적 결단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는 상자 파트너십을 강화시킬 것이고, 엄청난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할 여러 가지 논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소인수 회담의 발언을 다시 한번 들어보셨습니다. 지금 이 시각 로즈가든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이곳에서 조 기자 잠시 후에 기자회견이 진행이 되는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공동 기자회견이 진행되고요. 미국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이 각각 5분씩 정도로 모두 발언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 양국의 기자들이 대표로 두 가지 정도씩 질문을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국 대통령에게 질문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질문이 더 있을 경우에는 상대방 대통령에게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조금 행사장에 사람들이 착석을 하고 있고 한 14분 정도 후에 저곳에서 한미 양국 정상회 공동 기자회견이 진행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강 교수님 좀 궁금해하실 만한 대목은 우리 시간으로 새벽 1시 34분에 모든 정상회담이 종료가 됐는데 왜 공동 기자회견이 저렇게 늦은, 좀 한 시간 가까이 늦은 시간에 시작이 되는 걸까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어떻습니까? 대개 일반적인 경우에 문구 조율이 완전하게 끝나서 형식적인 정상회담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큰 틀을 만들어 놓고 정상 간에 협의된 내용들을 공동 기자회견이나 공동 성명을 발표할 때 내놓는 과정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큰 틀은 한미 당국자 간에 합의가 됐는데 이제 양국 정상 간에 세세하게 얘기를 나눈 부분을 어떻게 공동의 문구에 조율하느냐 이걸 보고 약간의 줄다리기가 있을 수밖에 없을 거고요.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보다 확실한 확장 억지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더 담고 싶을 거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한국의 역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라든지 대만 해연문제에 대해서 보다 확실한 어떤 문구를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걸 두고 서로 조율을 하는 그런 과정이 어느 데서나 다 있을 수밖에 없고요. 이번에는 우리가 워싱턴 합의 같은 경우도 큰 방향만, 워싱턴 선언 같은 경우도 방향만 얘기하고 구체적인 얘기는 그 안에서 조금 더 진전이 됐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담아내려면 그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정상회담 이후에 한미정상이 발표하게 될 이른바 문구에 대한 조율 내지는 줄다리기, 이런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금 늦어지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고 시간은 흘러흘러 2시 1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한 10여 분 후면 이제 시작이 될 것 같고 조 기자 어떻습니까? 워싱턴 현지에서 추가로 전해지는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일단 지금 한미정상이 공동 기자회견을 할 것으로 보이고 그 뒤에 워싱턴 선언이라는 핵 확자 억제와 관련된 공동 선언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 한미정상이 발표하는 내용에는요. 이 확자 억제 강화 방안이라든지 첨단기술 동맹 강화, 그리고 IRA, 반도체 지원법, 그리고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 같은 이 주요 예상 의제들이 전반적으로 담길 것으로 보이고요.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워싱턴 선언 발표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미 간 의견이 조금 엇갈릴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저희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내용이 한국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 시에 미국이 핵 보복에 나선다는 점을 명문화할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 부분을 꼭 넣고 싶은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북한이 핵 공격을 해도 미국이 대응하지 않을 수 있다고 오판할 경우를 좀 미연에 방지하자는 건데 미국이 과연 이 부분을 명문화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북한의 핵 무기로 인한 어떤 우리나라에 대한 위협 예를 들어서 북한이 핵 무기로 우리 남한을 공격해왔을 때 우리는 핵을 지금 가진 게 없으니까 미국이 가진 핵 무기로 북한을 즉각 보복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명문화하고 그 표현들은 어떻게 담을 것이며 이것이 오늘 워싱턴 선언의 안보 분야에서 가장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거군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적어도 이게 독자 핵 개발 논의를 상쇄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선언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건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너무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면 또 다른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은 계속 그런 거죠. 미국의 방어 약속을 믿어달라. 그리고 그런 핵이라는 게 지금 미국에서 발사 버튼을 눌러도 30분 안에 다 갈 수 있는 건데 너무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세세하게 하지 말자. 이런 정도의 논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현재 상황에서 정말 미국이 남한이 핵 공격을 받았을 때 북한으로부터 한국이 핵 공격을 받았을 때 해줄 건지 아니면 혹시 북한이 미국을 공격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논의도 하면서 좀 확실한 뭔가를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우리 입장인데요. 이게 벌써 워싱턴 선언 초안 나왔을 때 전 세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게 한 단계 올라갔다고 얘기하는 데도 있지만 미국이 한국을 무마하면서 중간점을 찾는 이런 논의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한국은 좀 더 확실한 어떤 억지 정책 약속을 받아내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잠시 후면 로즈가든에서 공동 기자회견 진행이 되고요. 조 기자, 오늘 한미 정상 부부가 함께 찾은 곳 가운데 첫 만남 장소였죠.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를 한미 양국 정상 부부가 찾았는데 이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일정이었다는 평가가 나오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1995년에 김현삼 전 대통령과 빌 클린턴 미 전 대통령이 제막식이 있었을 때 방문을 같이 했었고 그 뒤로 처음으로 같이 한미 정상이 방문한 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저 화면 가운데 조그만 화면 속에 있는 저곳이죠. 네, 그러니까 저곳은 한마디로 말하면 혈맹을 상징하는 그런 장소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거기에 함께 양 정상이 참석을 해서 이번 한미동맹 70주년의 의미를 좀 되새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 그러니까 한미 양국 정상이 찾은 것은 1995년 이후 28년 만이고 저곳을 한미 양국 정상 부부가 찾은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미 정상이 저곳을 찾은 것은 28년만 부부가 함께 간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그런데 저곳은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다. 우리 교수님은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싶으신지요? 기본적으로 한미동맹의 시작이라는 것이 결국은 한국전쟁의 어떻게 보면 결과물이 된 거잖아요. 유엔군이 파견이 돼서 3년간 사실 휴전으로 끝이 났지만 결국은 한미동맹의 시작점은 미국의 참전이었고 그 결과에 따라서 휴전이 됐고 한미동맹 관계가 성립이 된 것이 바로 오늘날 오래된 한미관계의 시작점이었다는 걸 다시 강조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한미동맹의 우위, 굳건함 이런 것을 과시하는 출발점으로 낙점한 그런 차원에서 저렇게 공동으로 헌화를 하고 이런 부분들은 세계적으로 주는 메시지가 상당히 있다. 피로 맺어진 혈맹이다. 그리고 그게 시작점이다. 그리고 아직 70년이 지났는데도 굳건하다. 이런 것들을 동시에 보내는 메시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는 122명 최대 규모의 경제 사절단도 함께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조 기자, 미국 기업의 대한민국에 대한 투자, 유치 성과랄까요? 좀 전해지는 게 있습니까? 지금 20년 만에 처음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그리고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와 또 6대 경제 단체장이 모두 이번 방미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70%는 중소, 중견 기업으로 구성이 됐는데 대부분이 항공, 우주, 반도체, 방위 사업, 그리고 에너지, 바이오 등 첨단 산업 분야에 있는 중소, 중견 기업들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미국 기업들과 함께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함께 했거든요. 그랬군요. 여기서는 반도체 등 첨단 기업과 또 유리 제조업체 코닝 등 미국 기업의 투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미 이틀 동안 지금 유치한 투자 규모가 총 7조 8천억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양국 공동 기자회견 이후에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전에는 한미 국빈 만찬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밤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 의회의 연설이 특히나 주목을 받는 것은 조 기자, 이번 윤 대통령이 미국 의회 연설을 한국말이 아닌 영어로 직접 연설에 나선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번 연설에서는 윤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해온 자유주의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평소에 윤 대통령이 말을 할 때 영어를 자주 쓰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 연설도 또 영어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미리 준비를 하면서 좀 열심히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 의회에서 강 교수님, 한국 대통령이 영어로 연설한다. 뭐 좀 의미가 어느 정도 있다고 봐야 될까요? 사실 전체적인 틀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큰 틀이 이제 안보와 경제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의회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반도체 과학법이라든지 IRA가 전부 의회에서 통과가 돼서 집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미 행정부도 우리는 의회 국가이기 때문에 의회의 결정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당국이 계속해서 어떤 불합리성과 이런 걸 얘기해도 우리가 의회를 설득을 해보겠다. 한국의 입장을 잘한다. 늘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이번에는 직접적으로 내가 소통하겠다는 거죠. 직접 소통하겠다. 직접적으로 내가 영어로 연설을 하면서 자유민주, 법치, 인권, 미국이 얘기하는 소위 보편 가치를 우리도 공유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현재 당면한 도전 요인들을 설명을 할 텐데 그중에 보면 공급망 문제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한국의 입장도 얘기를 할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 부분은 일종의 설득 작업, 설득 작업에 가까운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고 그걸 또 영어로 한다고 그러니까 직접 소통하는, 직접 공세. 이거를 택한 게 아닌가, 직선 도로를 택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서 영어로 연설했던 대통령이? 이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하셨을 거예요. DJ 대통령이 영어로 연설을 했던 바가 있었군요. 이번 윤 대통령 일정 가운데 조 기자, 우리의 국방부죠. 우리의 국방부, 미국은 펜타곤인데 이 펜타곤을 윤 대통령이 방문하는 일정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펜타곤을 방문해서 지금 북한을 비롯한 한반도 관련된 정세 브리핑을 직접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이명박 전 대통령도 12년 전 국빙 방문을 했을 때 펜타곤을 방문해서 군수뇌부 브리핑을 받기도 했었거든요. 특히 최근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해서 이런 일정이 좀 짜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이명박 대통령도 당시에 펜타곤을 방문한 바가 있다. 그런데 미국이라는 어떻게 보면 강대국의, 군사대국의 어떤 국방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펜타곤을 한국 대통령이 직접 들어간다는 것은 여러모로 의미가 있고 주변국들한테 주는 메시지도 상당할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특히 북한의 핵 위협이나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한국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의 군 통수권자에게 미국이 적어도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한반도 지역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직접 설명함으로써 한국의 군 통수권자를 안정을 시키고요. 그걸 가지고 한국에 가서 소위 대북 정책이라든지 대중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펴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물론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 쪽 편을 들게 하기 위한 작전이겠죠. 그건 뭐 판단은 우리 대통령께서 하시겠지만 그런 거를 본다라는 의미는 적어도 전 세계를 움직이는 미국이 한국과 같이 간다라는 메시지를 전 세계적으로 주는 거다. 이런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각은 새벽 2시 30분 25초를 지나고 있는 가운데 2시 30분에 공동 기자회견이 시작됩니다라고 현지에서 알려왔다고 했는데 약속된 시간이 조금 또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 지금 로즈가든의 현 상황을 봤을 때는 기자들 대부분이 착석해 있는 것 같고 머지않은 시간에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기자회견은 한 몇 분 정도가 진행된다는 것도 혹시 지금 조 기자 그게 나와 있습니까? 몇 분 정도 한다?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고요. 일단 모두 발언을 각각 5분씩 하기 때문에 1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그 뒤에 기자들의 질문을 읽게 되면 적어도 30분 이상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0분 이상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한국 시간으로 새벽 3시가 넘어야 공동 기자회견 행사가 마무리가 되겠군요. 저희는 하여튼 끝까지 생중계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워싱턴 DC에 머물고 있는데 워싱턴 DC에서 보스턴으로 또 이동을 한다고 하네요. 보스턴? 네, 그렇습니다. 이 보스턴에 이동하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걸까요? 첫째는 일단 보스턴은 세계 10대 제약사 중에서 9개의 연구개발센터가 몰려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클러스터가 모여있는 곳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첨단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조했잖아요. 여기에서는 바이오 분야에서의 협력과 그리고 바이오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좀 이끌어낼 것으로 보이고요. 또 두 번째는 여기 있는 하버드 대학에서 케디스쿨 정책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매번 순방 때마다 각 나라의 대학들을 방문하고 또 연설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같이 동맹이다라고 하면서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청년 간의 교류를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강 교수님. 네, 사실은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경제 분야에 대해서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세일스 외교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라든지 IRA법에 따른 전기차 배터리, 그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 게 바이오 제약 산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도 일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강조하고 특히 친환경이나 수소, 청정수소, 탄소중립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이 글로벌 이슈를 선도해 나가는 국가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면서 또 투자 유치를 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이거를 미국의 이런 소위 하버드대학이나 MIT 같은 데 가서 선진 한국의 위상, 준비된 한국의 위상을 알리는 그런 세일스 외교를 또 열심히 진행을 하는 그런 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그런 방문들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뭐 여러모로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주 기자, 미국의 항공우주국, 여러분들 너무나 익히 잘 알고 계시는 나사 나사의 우주비행센터를 윤 대통령이 방문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이 우주항공 나사를 방문해서 지금 카멜라 해리스의 안내를 직접 받았는데요. 여기에서는 지금 하버드 의대 출신의 한국 우주비행사도 직접 만났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는 달에 우주비행사를 사람을 보내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여기에도 한국에 함께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나사의 우주비행센터를 찾았는데 그런데 미국의 해리스 부통령이 직접 안내를 맡았습니다. 조금 전 제가 언뜻 영상을 보니까 지금도 뭔가 기자회견장에 참석하기 위해서 한미 양국의 관계자들이 입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곧 기자회견이 시작된다는 의미이겠죠. 그런데 저기 앉아있는 분들이 다 기자, 대부분 기자들일 텐데 꽤 많은 숫자의 기자들이 한미정상의 기자회견 시작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즈가든의 모습이고요. 그러면 정상 기자회견 이후에 조 기자, 한미정상이 그 다음에 만나게 되는 일정은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저녁 식사를 함께하는 일정이죠? 국빈 만찬? 네, 그렇습니다. 국빈 만찬을 함께하고요. 그전에는 또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의 저명한 인사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 국방부 장관 같은 고위 인사들을 만나서 좀 한미 간의 협력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빈 만찬, 아까 메뉴도 그렇고 만찬장의 인테리어도 그렇고 특히나 질 바이든 여사가 이번 국빈 만찬에는 각별한 애정을 쏟았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국계 셰프가 국빈 만찬의 요리를 맡았다고 하고요. 잠시 후 공동 기자회견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도 지금 상황을 좀 지켜보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양희원영 의원이 넷플릭스가 한국에 투자하기로 한 것을 한국이 넷플릭스에 투자하기로 했다 이렇게 오해하는 해프닝도 있었는데 이 정상회담 결과를 보고 또 다른 입장을 내놓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동안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이 정상회담 내용에 담긴다면 비판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강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공동 기자회견 지금도 보면 지금 2시 37분이 됐단 말이죠. 계속 제가 같은 말씀을 반복 드릴 수밖에 없는데 예정된 시간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의 합의 문구 특히나 아까 이제 예를 들어서 북한이 우리 남한을 핵무기로 공격해왔을 때 미국의 핵무기로 북한을 보복하는 그 수준과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선까지 이 정상회담의 문구에 담을지 이런 것들이 아까 조율 내지는 줄다리기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여전히 지금 현재도 진행 중인 걸까요? 계속 좀 늦어지고 있네요. 보통 이제 그런 거를 줄다리기를 하다가 또 새로운 방식을 마련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정확하게 얘기하기가 어려우면 우리가 지금 상시 협의체를 만든다고 했으니 그러면 그거가 이제 그전에 있던 협의체가 이제 차관급 협의체면 이걸 장관급 협의체로 격상을 하고 그리고 그 밑에 상시 기구를 두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뭔가를 한국은 얻어내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을 미국은 너무 적나라하게 거기에 집어넣음으로써 부담을 질려고 하지는 또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둘러싼 늘 있는 겁니다. 국가 대 국가 간의 줄다리기는 늘 있는 거지만 결국은 이제 그런 부분을 둘러싸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또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한미동맹 강화를 강조했지만 작년 12월 29일에 발표한 한국형 인퇴 전략에서는 중국을 주요 협력자라고 또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대한 미국의 불만이 있을 수도 있죠. 같이 압박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런 모습을 보이냐. 이런 데 대해서 또 한국이 너무 과도하게 중국을 압박하는 이런 모습이 들어가게 되면 그건 우리한테도 상당히 치명상이 될 수 있는 빌미를 줄 수 있단 말이죠. 지금 어제 같은 경우도 영국 외무상 같은 경우는 미국의 대중 디커플링은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또 많은 국가들이 리커플링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국이 너무 앞장서는 모습을 보이는 데 대한 부담감 같은 것이 공동선언이나 이런 데 이렇게 기자회견에서 노출되는 데 대한 부담도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아마 좀 조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시 40분. 이번 여러 가지 일정들도 있고 이미 소화된 일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말씀을 잠깐 드렸던 것 같은데 잠수함 얘기를 조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잠수함. 그러니까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미국의 잠수함을 한반도 주변 해역에 정기적으로 전개한다. 그런데 실제로 잠시 후에 있을 공동 기자회견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표현 정도로 나올지 이것보다 더 구체적인 표현으로 나올지 아니면 이것보다 좀 수준이 떨어지는 발언이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잠수함을 우리 한반도 주변 해역에 정기적으로 전개한다라는 그 틀의 발언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은 약 40년 만에 핵잠의 전개다. 뭐 이런 평가도 나오던데 이게 그만큼 의미가 있는 거라고 보십니까? 우리가 특히 북한도 북한이지만 중국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이요. 아무래도 잠수함이니까 바다 밑에서 은밀하게 단일 테니까요. 특히 호주 같은 데가 프랑스랑 핵 추진 잠수함이 아니고 디젤 잠수함을 수조하려고 했다가 미국이 인퇴 전략의 한 축으로 호주가 원래 들어가 있잖아요. 호주의 핵 잠수함을 팔기로 했다고 하면서 프랑스와 미국 관계도 좀 어그러졌는데 여기에 지금 이제 직접적으로 미국의 핵 전력 잠수함이 그것도 핵탄두를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이 온다면 이게 저 남중국해, 호주에서 남중국해, 대만해협, 그다음에 한국의 서해, 동해 이쪽 바다까지 쭉 이어지는 이 부분이 바로 중국은 자신들의 봉쇄선으로 느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북한도 문제지만 사실은 중국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이게 조율이 될 거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는 이 미국이 가진 핵 공격 잠수함이라는 것은 사거리가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고 말 그대로 잠항을 하기 때문에 바다 밑에서 위치 파악이 쉽지가 않고 은밀선과 위력 측면에서 가공할 만한 무기다. 뭐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그 잠수함을 우리 한반도 주변 해역에 정기적으로 전개한다. 이 사실이 명시적으로 발표가 된다면 북한에게는 아마 상당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늘에 떠다니는 폭격기도 폭격기지만 이 바다 밑에서 움직이는 잠수함은 특히나 탐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드디어 정상회담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현장으로 한번 가보시죠.